내 프로파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겠죠 프로파일링? 하고 있네 여기 마현태가 누구야? 그런 선상님은 누구신데? 나? 다시 한 번 묻는다 마현태가 누구야? 이 말을 이 미친 새끼야 어디다 숨겼어? 이런 부유의 인간은 일반적인 범죄장은 달라 그때 그 폭탄 테러 범죄란 말입니까? 그래서 이번에도 포기하고 그냥 죽게 놔두자고 왜 그래 맞나요? 그래서 내가 내가